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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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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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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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물과 분리된 강가의 모래는 물을 정화하는 데 유용하다. 분리되었을 때 분리되었을 때 의미가 명확해지는 것들이 있다. 자, 이곳은 물과 분리되었을 때 의미가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What are you looking at? What are you looking at right now? what are you looking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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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are you looking at? estudios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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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a present.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과거인가 미래인가 현재인가.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과거입니다.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과거입니다.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과거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도와줍니다. 당신이, 당신이 알려서 chance, 당신이 당신은 과거입니다. 당신이. 당신뿐에 대한 interface. 당신이. 당신이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당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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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매 순간 존재하는 것을 기억하라. 기억할 수 없는 과거가 아닌, 알 수 없는 미래도 아닌, 지금 매 순간 움직이고 변화하는지, 그 살아있는 순간들을 목격하라. 당신은 여기, 지금, 남을 것인가? 떠날 것인가? 네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